오늘은 남양생활개선에 정기총회를 하였다. 장소는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하였고 2022년 수상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하였다. 수상자들 상장 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국회의원 상도 받고요. 수상자들과 함께 유순덕님도 상을 받으시네요. 꽃다발과 상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민회장님으로부터 사진촬영도 하였고요. 저도 국회의원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받았고요. 생활개선에 22년 정기총회 하면서 수상자들 상장 수여 이렇게 사진찍으면서 늘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은 우리 형님 최연순 님도 상장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상장 수여식하고 김숙희 님도 상장을 받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김숙희님과 또 이렇게 함께 지한순 님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인증사진도 유민회장님이랑 함께 찍었고요. 조기자 님도 상을 받으시네요. 읍장님이 이렇게 상장 수여식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내년이면 연시총회가 있을 텐데요. 올해 임원 이렇게 인증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임원을 정기총회 때 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새로 되신 분은 그동안 총무를 맡았던 분이 총무를 맡았던 분이 회장님이 되셨고요. 정인용 총무님이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이로는 강민자님이랑 이금자님이랑 부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이금자님이랑 강민자님이 되시다. 그리고 감사는 임주환님이랑 신문버님이랑 감사로 되었고요. 그리고 고문은 전에 하시던 분이 강민숙 고문님이랑 유민고무님이랑 그렇게 되고 김인숙님도 유순덕님이랑 임숙님도 상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장 수역하는 거 인증사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면서 오늘 바쁜 일에도 많이 참석해 줬고요. 전기총회가 끝난데 맛있는 점심으로다가 유민회장님이 하시는 곳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짜장면서부터 짬뽕, 볶음밥, 과일도 많이 먹고요.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생활개선의 전기총회였습니다. 이렇게 상장 받은 거 제가 인증상을 찢어치었습니다. 다음에 연시총회 때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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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